자 우리 그 다음은 의문문 어순 배워볼 텐데요 요 기본어순 문제가 가끔 가다 나와 가끔 가다 그렇게 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일단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의문문 어순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만 앞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he can read english books 그러면 여기서 can이 있으니까 can만 앞으로 이렇게 뺀 거지 그 다음에 조동사가 없고 일반 동사가 있으면 두 동사를 수와 시제 일치시켜서 앞으로 보낸다 그래서 did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지 자 did it finish his homer 이렇게 그 다음에 조동사가 없고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수와 시제를 일치시켜서 앞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he is your friend is your friend 이렇게 is 두 동사가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의문사는 의문문에 맨 앞에 두는 거고 자 의문사 자체가 주어라면 의문사 동사의 어순을 가진다 자 그래서 1번 자 여기에서는 유인데 더즈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두로 바꿔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는 무엇을 삽니까 에서 여기는 주어자리죠 그러니까 힘이 안 되고 히로 바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너의 그 저기 뭐야 어 무엇이 너의 취미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거는 이제 오히려 중학교 때 좀 많이 나오는 그래서 what is your hobby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너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비동사만 앞으로 나가면 되지 의문사는 무조건 앞에 오는 거고 자 그 다음 4번 자 여기서는 누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니 여기서는 후가 의문사 후가 주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의문사 주어 의문사 동사의 어순이 나와야 되니까 who gave you this 이게 맞는 거지 이것 did you give to 써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you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안 되고 의문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는 you가 io 그 다음에 this가 직목 간목에게 직목을 주다 자 이번에는 간접 의문 자 간접 의문은 의문문 어순과는 다르게 평서문에 대로 쓰는 거예요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주어 없으니까 그냥 의문사 동사의 어순 아 그러고 보니까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간접 의문이나 직접 의문이랑 똑같네요 자 간접 의문에서는 본동사가 수와 시제의 일체를 지킨다 라는 얘기는 이제 두 동사가 더 이상은 쓰지 않으니까 동사 자체에서 수와 시제의 일치를 지켜준다는 얘기에요 자 we talked about 우리는 여기 이야기 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where he지 두 동사가 들어가면 안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who scored the last goal 누가 마지막 골을 득점했는지를 득점했었는지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의문사 후가 주어로 사용된 표현이니까 의문사 동사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I have no idea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who is he 이거는 직접 의문문 때 그죠 의문사 주어 동사 얘가 맞네 who is he 그는 누구에요 이거는 직접 의문문일 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는 이게 제일 많이 자 주절의 동사가 주절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절 동사 think, believe, suppose, guess 일 경우에는 의문사만 떼어서 맨 앞으로 보낸다 뭐 이런 것도 사용되는데 일단 think, believe, suppose, guess 이 네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where do you know he lives? do you know where he lives?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맞는 거야 no 동사는 여기에 포함이 되질 않잖아 그러니까 뒤에 의문사 주어 동사야 그런데 이번에는 think지 think 동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만 떼어서 맨 앞으로 보내야 돼 그래서 who do you think should be the chairman? 너가 생각하기엔 누가 의장이 되어야 하니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who should be the chairman? 누가 의장이 되어야 합니까? 근데 얘가 이 맨 앞으로 이동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